인생 최초로 한 게임 형형형형은 인생 최초로 한 게임이 뭐야? 그래 그거 하자 오늘 인생 최초로 내가 한 게임 보여줄게 정확히 그 게임은 아닐지 몰라도 형식은 같아 보여줄게 내가 이거 꺼내면 다들 인정할거야 그냥 다들 인정할 수 밖에 없어 따단 오우 오호쉣 오호쉣 자 뭘 해볼까 사실 액정게임기를 그렇게 많이 갖고 놀진 않았어 여기 있는 것들 중에 모르는 것도 많고 뭐 많더라고 뭐 해볼까 애초에 이게 어떻게 하는거지 한번 해보자 누 포고디 키가 WS 1 2 3 오케이 시작해보자 1 뭐지? 아 계란을 받는거야 이렇게 오 오케 두개 받았구 토끼는 뭐야? 토끼는 뭐지? 기본적으로 이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띠옥 아 지금 보니까 저 닭이 있구나 닭이 알을 낳는거를 받는거야 지금 아 아 아담하고시 말이 없다 어 생각보다 어려운데? 이런거 할 바에 공부하겠대 개꿀잼이었거든요 아 흐흫 흐흫 와 재미있다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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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흐흫 공부보다 꿀잼이라고? 흐흫 솔직히 공부보고 공부가 공부가 더 재미있겠다 크크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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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빨라진다 흑 점점 빨라지고 있어 어! 아 이게 속도가 약간 다르네 이게? 닉네임을 쓰세요 어떻게 쓰지? 자 다른 게임도 해볼까? 문어다 뭐지?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거 잡혔는데? 아 이거 보니까 12년만에 센 수학 땡기네 미분적분 다 뒤졌다 내가 간다 뭐야 이거 어떻게 한 거지? 자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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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 에스케이네 에스케이고 어 눌린다 눌린다 버그였어 안 눌렸어 아 저 보물을 가져가는 거구나 몰래 보물을 챙겨가는 거야 원래 보물 챙겨가는 거야 이렇게 어 촉수에 닿으면 안 되는 거지 아 아 한 명 남았다 아 어 김도 자 다음 게임 이건 뭐지? SK 야 뮤팅 기능도 있어 매너 모드까지 스타트가 뭐야? 뭐지? 어 뭐야? 시계 기능도 있어? 오 어 시작했다 시작했다 뭐야 어? 해적을 피해서 이 보물을 받는 건가? 뭐지? 상호도 있네? 어 어 저 전해주는 거야? 아 오케이 아 저 저 독수리가 가져가도 안 되고 어 이거 이렇게 가져다가 전해주는 거야 이거 스코가 올라가잖아 보물을 전해주는 거야 왼쪽에다가 어 없네? 있을 때 줘야 되는구나 있을 때 오 오 오 쉣 다시 간다 다시 간다 다시 간다 오 오 오 쉣 지진뻔 그니까 해적이랑 상어를 잘 피해야 돼요 아 아 독수리가 가져왔어 아 젠장 아! 감성이거든요? 배에서 짐을 실어서 왼쪽으로 나르는 게임이에요 점점 빨라지겠지? 아! 아 네 토마토는 투메일어님 재밌었구요 다음 게임 바트맨 오 심슨이야? W... ASD를 쓰고 와 소리가 개쩌라 바트를 움직이는거 같은데? 뭐지? 저 돌을 피하는건가? 어쩌라는걸까? 어쩌라는걸까? 왜 아래키가 안눌러지지? 매기를 어떻게 구하지? 다시 돌을 그랩으로 잡으라고요? 아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잡아서 던지는건가? 아 아 그랩이 아래키야 아 오케이 잡아 어? 이거 어떻게 잡지? 점프해서 잡는건가? 어 시스템이 심오하네요 자 다음 게임 가겠습니다 흐흐흫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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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러슈트 바트 뚝배기 오지게 깨지네 크크 동키콩도 있고 펭귄 아일랜드 음 1 뭐지? 개를 피하는 건가? 어택은 뭐야 아 낚싯대를 들었는데? 낚싯대로 뭘 하는 건가? 응? 스코가 올랐다? 낚싯대를 들고 저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아 예수 있었구요 오 이거 좀 직관적이구만 이건 뭐야 잠깐만 키가 안 눌려 키가 뭐였지? 아 화살표 키야 이번엔 또? 뭐야 뭐야 죽었어? 뭐지? 뭘 피하는 거지? 어 뭔가 이 구슬을 얻었는데? 아 가져갔는데 제가? 자 여러분 게임 그래픽의 발전에 감사하십시오 어르신들은 이런 게임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싸움을 해왔다고 어? 잠깐만 자 다음 단계로 가자 터미네이터 오케이 터미네이터 A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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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OK 오 오 오 오 오 스팀 게임이야 갓게임인데 이거? 웨퍼는 뭐지? 뭔가 앞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인가? 총알이 안 보여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총알이 보일 리가 없잖아 이게 무기인가? 어 뭐야 오 총알이 보인다 이제? 얘 안 죽는 거야 얘는? 얘 안 죽는 보스인가? 왜 안 죽지? 어 보스야? 어? 오 오 오 오 오 사거리가 구리다고? 근접이야? 아니 총인대 근접이라고? 아니 뭐 무기를 바꿔야 되나? 다시 간다 계속 unsere ところ 해 해 해 해 해 해 무기를 바꿔서 쏴야되나 봐 아 무기 바꿀수가 있네 이 무기는 뭐지? 아 장애물같은 아 이거는 이걸로 밖에 못죽이는구나 중간에 있는거는 인간형적은 총으로 죽이고 아 너무 재밌고 아 뭐야 새로운 무기가 생겼어 아 이제 저거 가운데 있는 쟤는 무기를 계속 바꿔줘야돼 어이 재밌는데 이거 오케이 4스테이지 오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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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카락 뽑힐래 아아 초등학생 때 저런 개인기 친구가 가지고 다녔는데 지가 잃어버리고 나를 도둑으로 몰아서 정말 많이 울었었지 이건 뭐야 캐슬 어드벤처? 야 카시오래 카시오 S LK? SKL 아 이게 공격이야 폭바라니야 왜 박쥐가 아 네 지금은 백수님 오천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하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우 2레벨 신데렐라 뒤에서 구경만 하고이네 solutions 하지만 여러분들 액정 게임기에게 궁극적인 퀄리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타이거 게임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소닉 잠깐만 이거 조작키를 못봤는데 화살표 키랑 왼쪽 컨트롤 1 화살표 키랑 시작한다 간다 다 달려 달려 으아 파큐 맨 오케이 스피드업 으아 스피드업 스피드업 атов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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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 빼 まあ 다운 소닉 보다 가끼미네요 어! 간다 줄어서 왔고 아참 개인기 때문에 알게 되었는데 아마도끼리 친구분이셔서 아직도 나 만나면 그 때 일을 대신 사과해주던 거고요 아! 아세요? 소닉은 메가드라이브 시절의 게임인데 이걸 또 굳이 타이거로 만든 걸 보면 그 시절 게임기 보급률이 오 빨라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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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서 그래 엄청나.. 어 에그맨 에그맨 오케 보스전 보스전 오오 이겼다 이겼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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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 좀 올려야겠다 물음표 대바데 살 돈 없어서 카스온라인 대바데 모드 하는 거 보는 거 같아요 어? 나 이거 알아? 어렸을 때 초기니 아무거나 누르는데 이기고 있는 모습이야 잠깐만 이거 볼륨 좀만 줄일게 볼륨 믹서 이 정도? 오케이 오 이제 뭐 뱉는데? 뭐 날아오는데? 이상한거 오 뭐야 새로운 적이야 난이도가 늘어났어요 이제 귀 어렵네 그래서 정말 갖고 싶은데 혼자 울기만 하고 얘기도 안하니 우리 아버지가 짜잔 그때 당시 최고급 배임기를 사주셨지 형 구독할까? 말까 고민중이야 몰라줘 돈이 많으면 구독하십시오 돈을 주체를 못해 내가 아씨 김도 구독해야겠다 어? 이거 구독하시면 돼요 오케이 구독을 안해도 방송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도트와 8비트는 이런 품질이었다고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제 노하드님 24개여 구독구마 감사합니다 이제 빨리 가야겠다 이거 쓰게마... 어 지금 맞은거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예 추억이 많이 생각나네요 마니도 짱한테 뺏겼었지 새끼 아 예그맨 언제 나오냐 그런데 17년 정도 지난 지금 아 쟤 두방 맞아 죽네 아 아버지 사랑해요 아 AVG에는 LJ에는 똥게임을 한 번에 하나씩 찍어냈지만 타이거게임은 똥머신건처럼 두두두두 찍어냈다고 화를 냈다 게임 오버 자 이거 풀스크린 어떻게 해제하지 아 됐다 잠시만요 아 이거를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누르고 됐다 자 이번에는 혼두라 콘트라 콘트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방향키 1 5 레프트 컨트롤 와 와 음악이 짜샌데 뭐야 이거 앞으로 어떻게 가지 음 셀렉트를 눌러야 되네 아 옛날 생각난다 게임기 학교에 가져가면 너는 집에서 하면 되잖아 하면서 뺏어갔는데 유유업 오 총 나간다 오 재밌는데 오 이거 이거 갓게임인데 이거 예전 게임기는 90년대 당시에도 조잡했는데 딱 하나 명작이라면 유령의 집이 있다 이건 진짜 갓게임 개빨라 유튜브 구독도 돈을 주체 못할 때 하면 되나요 유튜브 구독은 공짜예요 어 죽었다 야 너무 빠른데 이거 속도 조절 못하냐 아 이렇게 빨라 이거 속도 줄여 속도 좀 줄여줘 속도 버큐맨 버큐맨 e 종류 진짜 많았어요 짭도 많고 액정 게임은 터미널 문반구에서 팔던 패트리스 와 이상한 게임 있는 게임기가 제일 재밌었다 으아악! 으아악! 보스 한 번 잡아보자 보스 보스 잡는다 아 진짜 빨라! 존나 빨라 이거 뭐지? 이거 다 안잡아도 되는건가? 설마? 지금 보니까 굳이 안잡아도 되는거 같은데? 어! 그냥 잡으면 스코어는 늘어나는데 얘네들이 지나가면 미사일이 날아오는건가? 미사일이 날아오는건가? 오우! 쉣! 피해피해피해 미사일은 어떻게 피하는거지? 빡큐멘 흐흫 흐흫흐흫 와! 이런 갠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이런거 여러개 있었는데 명절에 사촌동생이 와서 주인이 오! 오! 야 일로도 날라오네? 죽을 뻔 솔지 액정게임은 고급이었지 더 대중적인 건 버튼 눌러서 윙을 꼬챙이에 붙는 게임비였어 보자 아아! 그렇다! 오우! 씨! 마주 뻔 음 안맞아 이게 사실상 미살만 피하면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쟤네들 무빙을 많이 안치기 땜 이 kommen 디지몬 펜들렸 그럼 아빠가 사왔다고 해서 기뻐서 와보니 짬이였다유 흐흫 아 이 스테이지 언제 깨냐 이거? 개기네 어어씨! 자 다음 게임 자 다음 게임 갈게요 자 이거 어떻게 자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저런거 초등학교 저학년때 만원짜리 필통에 달려있었는데 크크로쿠쿠쿠쿠쿠쿠쿠쿠 자 모탈컴뱃 모탈컴뱃 간다 자 이거 조작이 어떻게 되지? 방향키랑 1 5 컨트롤 알트 시프트? 킥?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새끼 오오오 잠잠잠 시작을 해야지 캐릭터를 고른건가 지금? 왼쪽이 난가? 어느쪽이 나야? 오른쪽이 난거 같은데? 아이씨 아이씨 서브제로야? 아이씨 아 네 심프레님 5개여구독 감사합니다 점프공격 점프공격 그렇지 점프공격 히트 야 딜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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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ㅜㅜ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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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점프공격 점프공격 샙샙샙이 야 장풍나만거 같은데 나는 캐릭터 하는 거 보면 싸움 굉장히 잘할 것 같다 뭐? 피니쉼 야 피니쉼 야 이거 페탈리티 어떻게 아냐 이거? 안되는데? 이거 도대체 몇 크레임이야? 맙소사 윈 뭐야 김도영 김도영 요즘 샤워할 때마다 머리카락이 하는 금식은 빠지는 것 같은데 이거 혹시 이거 간 거예요? 아 이거 라운드투? 오 이렇게 라운드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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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페이탈리티가 떴는데 왜 라운드투야 머리카락 많이 빠지면 병원에 가세요 일단 피하고 습셉이 다리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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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빠져서 장풍? 장풍 장풍 안나가냐 이거? 기술 어떻게 했어 이거? 기술 기술 어떻게 쓴? 와 이거 이렇게 선명한 거 처음 봐 후방 조명 없어서 낮이고 밤이고 저도 안보였는데 건전지 달면은 점점 희미해지잖아 안보이고 헤헿 건전지 달면 안 보인 좋아 점프 공중킥 공중킥 비니쉼 아 이거 뭘 해야 되지? 다음 스테이지 케이노 야 얼굴이 좀 다르다? 나름 구현은 해놨네 점프 여기서 점프 오오 여기서 뒤에서 점프하면 앞으로 이렇게 날아가는구나 짜 다시 리우리움 저녁에 건전지가 떨어져가서 밤 9시에 문 열은 슈퍼 찾으려고 돌아다니다가 등짝 스매싱 맞아봤다 새끼 대공? 대공? 대공 흫 흐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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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흐흫 어흐 어흫 나 저 어우 쉣 너무 가 게임이야 아 감당할 수 없어 흐흐흫 자 다음 게임 흑 음 자 다음 게임 뭐해볼까 어 골드넥스가 있네요? 골드넥스 해보겠습니다 방향키 어 컨트롤 알트 스페이스바 오케이 간다 아 근데 이거는 내가 전에 잠깐 해봤는데 진짜 잘 만들었던데 갓게임이야 이거 볼래? 여캐는 안 골라져요 여캐는 안 골라져요 이 스페이스가 가는거였나? 잡으면 가지는건가? 이 팔 하나는 어디갔냐? 오 점프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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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있는거야 앞으로? 오오오오오 도끼맨 도끼맨 좀 세보이는데 쟤는 튕겨냈다 튕겨냄 아 보스였어? 야 뭐 다음스테이지 뭐 눌러야되나? 1 눌러야돼? 오케이 아 방향악키 눌러가는구나 야 저 공중에서 뭐 날아오는데? 야 뭐야 넌 오케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좋아좋아 여성형적도 나오고 오오오오오오! 야 용탔어 용 용탔어 용 용탔어 용 보이냐? 어 나 용 어디갔지? 도망갔나?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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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대 짜 아씨 기술 어떻게 쓰지? 나 기술 쓸래 기술 오오! 오오 이거 이거 그거 전체 맵에 데미지 주는거 오케 일로와 내려와 오케 피싹이 피싹이 아잇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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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주저 이었다 아흫흫흫흫흫흫흫 오 체력 채워주네 그래도 양심있어서 오케이 오 개어렸네 이거? 삼탕 개어렸데? 어 죽겠는데? 지게는데? 아 전 지게는데? 아 지게 아 다음 게임 갑니다 이겜 요즘 잼민이들한테 시키면 이딴 것도 게임이냐면서 당장 집어던지겠지 그에 길들여진 녀석들 같으니라고 도형 액정게임 대다수는 똥게임 대비해 고스트하우스 정발 제목은 악마의 집이라는건 진짜 갓게이야 혹시 있을까 1 5 화살표 컨트롤 알트 뭐야 이거 벌써 죽었어? 아니 공격은 어디 맞았는데? 잠깐만 잠깐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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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공격을 해 아니 배틀 부메랑을 날려 일단 1 5 화살표 오케이 간다 개새끼다 개새끼 컨트롤은 뭐지? 솔직히 어릴때도 5분하면 재미없다고 내던졌는데 오 이건 재밌는데? 총알도 피할 수 있음? 아! 아씨 뭐? 이거 뭐? 어어어 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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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어떻게 피해 이거는 아 어떻게 피해야지 저건? 엎드릴 수 있나 설마? 엎드릴 수 없는데? 바다를 들고 오냐 하네 아! 아! 난이도가 이거 심상치 않은데? 이거 어떻게 피해? 피하는건가? 오!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오케이 아 진짜 깨빡세다 깨빡세다 Cabed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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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게임 로봇캅 오보욱! 방향키 조작키 뭐지? 레프트 라이트 점프 컨트롤 라이트 스페이스 아 뭐야 총 쏘는게 방향이 정해져 있어? 아 움직여야지 움직여야지 쏴! 쏘라고 뭐야 총알이 다 달았어? 장전해야돼? 뭐야 총알이 총이 장전 장전해 총알이 없으면 리로딩 리로딩 리로딩이 없는데요? 전 힘들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적들이 순간이동하는거 보니 리로딩 왼쪽 왼쪽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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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야지 아 왼쪽으로 왼쪽으로 쏴야지 알트키였다 알트키였구나 위로 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쏴야지 왼쪽 왼쪽 왼쪽으로 피해피해 왼쪽 왼쪽 아 이게 키가 좀 굉장히 불편합니다 총알 다 썼다 어떻게 아냐? 총알 다 쓰면 어떻게 아냐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 어정쩡한 자세는 뭐지? 어? 도대체 이 자세는 뭘까? 폐지줄게 어 이거 나름대로 앞 어 뭐야 야 잠깐만 아 가다보면 탄창 나오는구나 음 오케이 다시 간다 오케이 이제 게임 시스템 알았어 다 뒤졌어 이제 한번 익혔다면 끝난 것이야 아잇 쯧 쯧 음 단창 이렇게 먹으면 돼요 아! 아 맞았다 먹고 뭐야 위에도 나오네 야! 하지마! 오오 차타고 하는 연출까지 아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한 곡 3번 불러줘 가스러운 놈들 총알 죽는 자세 어쩔거야 이거 아 민간인도 나와요? 하 아 민간인도 나와요? 그라디우스? 사이먼 더블 드래곤 해보자 오케이 업 다운 레프트 알트 오오 인상적이야 음? 디지바이스 없나요? 그건 손에 쥐고 겁나 흩어야되서 야 원이 이거 근접 거리를 구현해놨다? 어 아이씨 개새끼야 이새끼야 주저 헴 theta ㅎ 크흐흐흐흐흨 HO 머리 까딱거리는거 봐 improved loe ㅎ ㅎ 흐흐흣 개쓰X야 이게 북두의 권 느낌인데 이거 하흫 야! 아 이거 피하는게 피하는게 익히구나 어 피할 수도 있네 아 근데 공격준비동작이 없잖아 애초에 쟤가 피하는게 과연 의미가 어우 쒸 피해 폭탄던지네 쟤는? 횡이동을 써야겠는데 이거? 저 폭탄던지끼 뭐야 저거 어 뭐야 뭔가 관문같은게 나왔는데 어 다음지역이야 그만던져 오 야 무기를 든녀석이 나왔어요 피하고 아이 그만 던져 근데 대머리일까? 왜 대머리가 이렇게 많을까 저 무기는 의미가 뭐지? 내가 들고 있다고? 무기를? 아! 아, 폭탄 맞는 소리구나 이게 띠 하는 소리가 폭탄 맞는 소리였구나 하지마라 으이씨, 저 새끼야 좀 다른 놈 안나오냐? 똑같은 놈만 나오지? 좀 다른 애 안나와? 머리카락 있는 애 없냐? 보스같은거 나올 때 됐는데 이제 그래서 똑같은 빡빡이 새끼만 나오는거야 아! 하지마 하지마라 진짜 가시가 떨어지네 하늘에서 이게 뭐야 또 저의 하하 호흡 мож revealing 아이고 하이 진짜 아니 이 길을 헤매고 있는건가 설마 내가? 여기 길이 있는건가? 왜 똑같은 놈만 계속 나오는거지 게다가? 좋아좋아좋아 최국의 강.. 아! 흫흫흫흫 자 드디어 3스테이지 어우 이제 좀 뭔가 배경이 나오기 시작했어 이제 숲이야 하지만 역시 빡빡이가 나오고 있고 흫흫흫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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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흫흫흫 밑에 가바리테 아니 다른 애 안나오냐 진짜? 아! 하늘에서 떨어지는 뭔가에 맞았는데 지금 또 아 하지마라 진짜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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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씨 아 그만 던져 이 개같은 새끼들아 야! 던지지 말라고 흫흫흫흫 피해 저저저저저 피해 흫 흫흫 야 대머리 말고 다른 애 안 나와 흫 쩝 흐흫 有 ㅎ 이러니까 어른들이 게임을 싫어하지 흫 웃 sini 나 나 나 지금 무기 얻었어 무기 야구 봤다 야구 봤다 오오케이 일로와 일로와 일로 저거 주워야지 주워야지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괜찮아 이어서 해 할 수 있어 뭐 쌍절곤 뭐야 먹어봐 어떻게 먹냐 이거 먹, 먹어져 있는건가? 지금? 오케이 하, 무관지 오게? 아니 하다못해 머리라도 바꿔서 뭔가 다른 몹, 몹인 것처럼 할 수 있는거 아냐? 어? 저, 저, 빡빡이 목 부분이 비어있는걸로 봐서는 뭔가 아, 맵이 바뀐다고? 음 아니 아니 야, 설마 이번에는 좀 다른 놈 나오겠지? 응? 아니면 뭐 두 마리가 나오거나 좀 다른 패턴 나올 때도 됐잖아, 이제는 아 아 아 와 씨, 무빙 치는 거 보소? 아, 다음 스페이스 잼 오 오 뭐지? 저 공을 빼앗아가는, 뺏는 건가? 뭐야 지금 이게 도대체 어떤 시스템으로 공을 빼앗아서 누가 나야? 내가 누구지 애초에? 내가 살아, 내가 빡빡인가? 내가 빡빡인 것 같은데? 어, 드립을 하고 있어 지금 나름대로 오케오케, 자 슛, 슛, 슛을 해 덩크밖에 없는 건가? 오오, 덩크 덩크슛, 덩크슛 나 덩크슛 함 제쳐 오케 어어, 뺏겼다, 뺏겼다 좋아, 드립을 뺏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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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었고 앞으로, 앞으로, 아니 뺏겼다 뺏기지 말고, 뺏기지 말고, 뺏기지 말고, 뺏기지 말고 뺏기지 말고, 뺏기지 말고 덩크슛 덩크슛 말고 그냥 슛을 해 보자 그냥 슛은 안 되나? 오, 쉣 아, 슛 아, 슛을 하라고, 슛을 그냥 슛은 안 돼? 꼴대? 꼴대가 보여야 되는 건가? 덩크밖에 없어? 덩크밖에 없는거야? 슛! 아, 네, 김수모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슛! 왼쪽 아래 저 놈은 뭐지? 아, 재밌었구요? 자, 다음 게임 슛 슈팅게임을 한 번 해보고 싶은데 그라디우스? 이건 또 뭐야? 오 오 아, 이거 키가 공격키 딴 거 없냐? 저 공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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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일 없냐? 흫 그냥 피하는 건가? 흑 으어억 크 오케이 일단 피하는 게 중요해 피해야 살아 어 야, 어렵다 이거 꽤 어려운데? 흫 흑 묵묵히 일하는 송출컴과 개꿀바는 게임컴 아아 다음 뭐가 있을까? 또? 음... 배틀토드 디그덕 007 골드나이? 팽맨 다마고찌 라시 다마고찌 한번 켜보자 오랜만에 컨트롤 알트 스페이스바 시계를 세팅해야 돼 먼저 화면이 너무 커 그래서 이 알을 존버를 타면은 다마조... 다마고찌가 태어난단 말이야 이렇게 얼마나 있어야 되죠? 하하하하하하하하 아무튼 다마고찌 이렇게 자 어쨌든 재밌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랜만이 아니구나 자 어렸을 때 해봤던 액정깽기 한번 해봤구요 하하하하 여러분 그래픽의 발전을 고마워하세요 5개쯤 갖고있으면 개인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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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